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북 대구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여성교수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학교의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으나 학교가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대단히 큰 파문이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에는 13만 6천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오늘 11시 40분경에는 무려 17만 명을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 교수가 익명이 아니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의 청원을 행했다면 그 여교수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사법당국은 뭘 했으며 이런 사건을 접하는 영남대학교란 대학당국은 또 어떻게 대체했는가 얼마나 미온적인 그런 대응을 했으면 여교수가 자신의 맹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청와대 청원을 올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법당국의 은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시시비비가 낱낱이 가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가 접한 그런 정보라는 것은 영남대학교에 속하는 여교수 A씨가 실명으로 자신의 억울한 그런 문제를 청와대에 청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법당국이 은밀한 그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교수의 그런 주장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에 담긴 사건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문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관을 덮으려 합니다. 여기서 청와대는 학교 이름을 치우고 똥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무슨무슨 교수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일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같은 영남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암흑의 교수에게 여자로 세상에 나서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명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대로 청와대 청원소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청원자의 의견입니다. 여자 교수로서 동료 교수에게 당해도 영남대학교는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남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암흑의 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암흑의 교수에게 당하였다고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당했습니다. 참다 참다 저는 암흑의 교수를 고소하고 또 영남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암흑의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동료 여교수마저 한 교수이면 학생들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남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학교는 거창하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하는 척만 할 뿐이고 동료 여교수를 강간한 남자 교수에 대해서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여자 교수가 강해도 이런 정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숨지기고 뒤에서 오는 많은 여성들을 대신해서 호소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영남대가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처사를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교수를 관한 교수가 학생들을 만나는 게 맞는지 영남대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5월 11일 강간 피해자 영남대학교 교수 암흑의 그 하단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서 관리자에 의해서 수정됐습니다. 그것은 실명을 다 가리고 대학교를 가린 이야기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의 원인은 바로 성관련된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죄를 우리 사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으며 또 인간들이 얼마나 양심불량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행의 사건은 정말 살인 다음으로 악질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우애를 가하는 사건입니다.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산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다음으로 가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가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우애를 가해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덤덤한 편입니다. 형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마 미국 같으면 수십 년 행을 받아야 사람들이 고작해야 1년 2년을 받고 방면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개인의 사적 재산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경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탈취한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바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언벌이 필요합니다. 학생들과의 분리 정도의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교수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여성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충분히 감수하면서 청와대 정원의 실명으로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고소를 담당한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적당하게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대학당국에도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교수가 청원 내용에 자세히 담지는 않았지만 대학의 당국자들이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거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대부분 예상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정의의 구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는 반드시 명확하게 가려져야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해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성범죄를 범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가 일단 밝혀져야 됩니다. 이걸 덮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의 주범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생들로부터 분리하는 정도에 거치지 않고 민사상 형사상 엄정한 처벌이 요구가 됩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 선진하러 가기에는 너무나 요원하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강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성폭력이라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신체라는 그런 재산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치명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으면 이번 사건을 절대 묵과할 수가 없고 이런 사건이 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도록 사법당국은 뭘 했으며 대학당국은 뭘 했는가 이런 점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해결하게 되면서 정말 이런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 영남대학교의 소위 보직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이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